얘기할까요? 좋아요 너로미에 선수 여러분 푸시치 선수 기가 막힙니다 푸시치 테오도라 푸시치 축하합니다 푸시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푸시치 선수 대단합니다 고향에 오니까 아주 그냥 기가발되나 아이디아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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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뇨 푸시치 테오도라 푸시치 월드 리베르 네 이거 완전히 유테리에 이시가와 유키하고 저기 다카시 란 선수 보는 것 같습니다 역시 월드리베로 답습니다 자 기가 막히죠? 네 암흠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영시민 선생님 오 보셨군요 상혜태 선생님 야 보셨네 천사나무님 가비선장님 야 위니사랑 형님 파파아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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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오늘 기가 막힌 경기였습니다 하하하하 예 푸시치 선수 역시 기가 막힙니다 월드리베로 답습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예 다카시 란 선수 저리 가라다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남자친구 같아요 그죠? 남자친구 한 번 물어볼까? 죄송합니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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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